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같이 체포를 해 온 식구들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가 나오면 해석을 할 거고 그 해석도 우리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어떤 성경의 어떤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석해야 할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듣는 우리 그러고 준비하고 나누고 나눈 후에 변화 이런 걸 제가 좀 알 것 같거든요. 저도 겪었고 많은 사람들을 안내해 봤고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때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거든요. 이런 성경책이 없었고 이건 이렇게 편집한 거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어요. 두루마리로. 그래서 큰 함이 있어서 하나 뽑는 거야. 그래서 동네 회당이니까 누가 성경을 읽는 차례가 되든 거나 아니면 라삐가 회당장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읽으라고. 이사야서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쭉 이렇게 찾더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하는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보내신 이가 있고 보냄을 받았다.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 나는 그 일을 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 일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읽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하신 이 일은 평생 이 일이거든요. 눈먼 사람 눈뜨게 해줬다는 거죠. 규모거리 듣게 해줬다는 거죠. 벙어리 말하게 해줬다는 거죠. 전룸발이 걷게 했고 문등병자 깨끗하게 해줬고 물론 그냥 겉으로 읽으면 실제로 문등병자 치료했고 눈먼 소경 치료했고 규모거리 치료했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그럼 예수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예요. 완전 이비인이야 그냥 거의 그렇게도 있지만 어떤 것은 삶에 대한 깊은 메타포니까 우리가 눈이 떠있지만 어느 세계를 못 보고 듣고 있지만 뭘 못 듣고 자기 말을 못해 입은 있는데 남의 말만 해 아니 말을 못해 결국 예수님은 뭐하게 하셨을까 눈뜨게 해줬고 규여로서 총명하게 해줘가지고 입으로 말하게 해주신 분 저는 많이 봤죠. ALP 끝나고 또 어느 날 교회 나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해요. 마침내는 자기 책까지 써요. 자기 이야기예요. 그때 저는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그렇죠. 이번에 우리 꿈사냥꾼님 가족 이야기 썼다고 그러는데 남자가 가족을 발견하는 것은 위대한 성공이다 그랬는데 진짜입니다. 사회도 발견하고 일도 발견하고 정치도 발견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가족을 발견하기가 빨리 돌아올수록 가족을 빨리 발견할수록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책까지 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의도는 이래서 입 열게 해주려고 그러려면 자기 눈으로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자기가 한 말을 또 들어봐야 되고 아 정말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은혜 받았구나 특히 오늘 아침님 얘기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딸 하나를 그냥 어떤 딸인데 딸 둘 중에 하나도 아니고 남편도 없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딸을 하나 딱 떼어서 보낸 그러고서부터 그 전에도 삶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겪었던 일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삶에 대한 고마움이 얼마나 많았을까 자 아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해방받고 우리도 눈 뜨고 우리도 귀 열고 또 우리 입도 열렸으면 함께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아침님의 내 인생에 나타난 흰 바람 흰 바람이란 기대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서 이제는 겁도 없고 또 화날 일도 없고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스크린에 제가 크게 나오니까 가슴이 갑자기 쾅쾅쾅쾅 기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어느 삶으로 확 이렇게 가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실생은 그렇게 험한 집안에 나타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인데 다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났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의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려니까 내가 출생은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짚어보니까 짚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계셨고 할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집 주변에 삼촌들과 저희 집 뭐 이렇게 다 내 가족이 살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린 시절이지만 그렇게 살고 할아버지는 서당을 하셨고요 한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훈이 남에게 구워줄 지연정 절대로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삶을 살지 마라 받지 마라 남이 무엇을 주되 함부로 받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공문생활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선물이 들어오면 다 돌려보내셨어요 우리도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식구도 많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저희는 그냥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지금도 제가 나무를 좋아하고 숲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이러는데 그게 어디서 왔나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한테서 제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 정원을 참경은 부럽지 않게 가꾸셨어요 그리고 그 서당할 때 그 서당에 오는 사람들을 다 공짜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정원을 가꾸고 이제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정원의 어린 시절에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놀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면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립고 보고 싶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었구나 이제 이런 기억은 있어요 그렇지만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이런 아주 가부장적이고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체면과 채통을 아주 최우선을 여기는 이런 집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저는 친남매 중에 가운데에 태어나서 말 한마디 못한 채 무슨 이런 박스 쪽에 갇혀서 내 표현은 하나도 못하고 산 것 같은 어린 시절을 저는 보냈고요 아버지가 되게 무서워서 아버지만 있으면 숨소리도 잘 못 내는 그렇게 살았다고 같아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이 지나가고 아니요 나는 그때 그리고 이제 19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저 엄마가 저한테는 하늘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너무 인생이 슬프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어나지도 못했고요 그때는 전혀 존경도 없었고 이제 이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경제력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가정경제를 그렇게 아주 타단하게 여기질 않으셔가지고 우리 식구가 친남매나 되고 그런데 아버지가 다 부여잡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먹여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굶거나 이렇진 않았지만 꼭 그냥 언니랑 오빠님과 좋은 학교에 다 보내고 저는 그냥 끌고 내려가서 아버지 밥을 하는 사람으로 저를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식사를 제가 아버지 해서 드리는 이런 생활을 제가 하면서 우울증에 어린 나이에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어린 시절을 고등학교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가셨으니까 저는 하늘이 무너진 거죠 그러다가 제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그때는 오후 공무원이라 했거든요 오후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오후 공무원이 돼서 첫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공무원 하면서 만난 친구가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걔한테 나 좀 도우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제가 기독교 신자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제 인생이 그렇게 어린 시절은 그렇게 보내면서 갔는데 워낙 소심하게 태어났고 삶의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누구하고 같이 마주쳐서 얘기하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도 경직된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됐고요 그러나 1년 2년 지나가면서 저한테도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 안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뭐 하면서 살고 싶을까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는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열심히 교회 너무 열심히 밤낮으로 교회에 매달려서 직장을 갔다 오면 교회 꽃꽂이까지 맡아가지고 제가 그냥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엄청난 실망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과 갈등과 뭐 하여튼 중고등학교 학교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치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 교회를 너무 믿지 마라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또 갈등을 겪으면서 이런 시간을 제가 엄청 보내고 그렇게 보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저녁 들려서 살았던 제 삶이 너무 긴 시간 저를 붙잡고 있어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부족하니까 그냥 제 삶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풀리질 않는 상황 중에 나이를 이제 자꾸만 먹어가고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공무원 생활을 한 10년 하고 나니까요 공무원 세계가 너무 지루하고 공무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지루하고요 거기 탈퇴하고 싶었어요 선배가 저를 박근혜가 하는 새마음 봉사단으로 저를 불러서 거기 와서 일하지 않겠냐면서 이제 거기 간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가 하는 새마음 봉사단에서 간사로 일을 하면서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을 한 달에 주거님과 얼굴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아가씨였어요 아주 젊은 아가씨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를 섬기는 많은 사람 채택인을 그때 제가 봤죠 그리고 그런 그룹의 사람들의 비리와 또 이런 걸 거기서 보게 돼요 제가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총살이 되면서 저희들을 거기에 눈을 닫으면서 저희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각 대기업으로 다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효성그룹의 동양폴리스트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섭고 그리고 인간이 저렇게 나쁜 나쁜 인간들이 존재할 수가 있나 이런 것을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순수하고 그런 아이들과 만나면서 아이들 편에 서서 일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전화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끊긴 곳에서 제가 생활을 하는 경험을 거기서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알 수가 없어서 사람 속에 저렇게 잔인하고 저렇게 악랄하고 못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교회에 나가게 했던 좋은 친구 아주 좋은 친구가 저한테 매주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매주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요 그 이제 신학을 제가 감리교 신학을 들어갔어요 처음엔 감리교 신학에 야간이 있어서 야간을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야간을 시작해서 일을 다니다가 너무 고생스러워서 휴학기를 내고 났는데 감리교 신학교에 야간이 문을 닫히게 되면서 협성 신학으로 제가 이제 옮겨가서 합격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성 신학에 이제 눈을 뜨게 돼서 이태영 씨 하는 그 사무실에 가서 여성해방운동을 하고 있는 거기에 그 그룹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런데 너무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저는 똑똑하지가 않아서 거기에 이 길을 제가 갈 길에 안 입어갔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가 30대가 확 이렇게 넘어가고 나니까 너무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나 결혼하고 싶다 따뜻한 가정이 필요하다 나도 난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때까지 연애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신학교 두 개가 내가 아 난 누구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누구를 소개해줘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자기 동생을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미안하게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선을 풀어가라고 너무 못생겨서 두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쟤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층에서 떨어진 메주덩어리 본 적 있냐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제가 막말을 나 피어나서 처음으로 5층에서 떨어진 메주덩어리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 그거 난데? 근데 지하기를 만난 거에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성이 괜찮구나 그게 보여서 만난 사람이 혜나 아빠예요 그런데 혜나 아빠가 처음에는 결혼 안 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혜나 아빠가 결혼을 해서 아들도 하나 있고 딸도 하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고 만났다가 몇 번쯤 만나더니 저를 자기 집에 한번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시간을 맞춰서 만나서 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사과할 게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무슨 얘긴가 했더니 이제 아이들 둘이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저는 또 마음도 약해가지고 아무튼 왔으니까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여자아이가 첫아이고 그리고 아들이 둘째아인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순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서른여덟살인지 일곱살에 서른일곱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른일곱살에 만나는 저 아이들 나는 결혼하면 아이도 이 나이에 낳지 못할 것 같고 또 아이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 저 아이들을 내가 그러면 길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왔지만 속이게 괘씸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말도 안하고 집을 와서 곰곰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음 수도 없이 언니 집에 언제 살고 있는데 수도 없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이제 만나서 보니까 해나 아빠가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나 아빠를 이제 결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3년 10개월 만에 아 결혼을 하고 해나를 출산하고 해나가 두 달 3개월 되던 해에 갑자기 서른아홉 살이었거든요 해나 아빠가 저보다 두 살인가가 어렸으니까 서른아홉 살이고 저는 마흔 한 살인 것 같아요 그럴 때 해나 아빠가 갑자기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둘은 얘네 엄마가 나타나서 이제 아이들 둘을 자기 아이들이다 데려가겠다 그래서 아이들 둘을 데려가고 저는 해나와 저만 남게 됐죠 제 인생은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경험은 그냥 아무 주제도 없이 이렇게 살고 이러다가 해나를 낳고 나니까 연약한 제가 그리고 어디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힘도 없고 나는 뭐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이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내 꿈이었는데 왜 이 남 남자도 가버리고 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하고 둘이 딱 남았고 또 해나 아빠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나 아빠가 사업에 빚진 게 나라에 빚진 게 있고 세금 낼 게 있으니까 집을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때는 시가가 아주 쌀 때였어요 2000만원도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서 사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팔고선 그걸 가지고 어디 전세를 저기 멀리 가지고 고독동으로 가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서 해나를 데리고 사는데 너무 막막하고 그 이듬해부터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고 막 이러는 상황에 저는 돈 벌 수 있는 재능도 없고 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나를 앞으로 안고 겨울 12월 달에 살아갈 자신이 점점 없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돼도 아무런 길도 안 보여주시고 뭐 하시는 분인지 뭐 이런 원망이 들면서 이제 약방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 수면제를 너무 많이 샀어요 한 병이 넘게 사가지고 그날 밤에 아 그냥 가고 싶다 나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아이를 먼저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제 바람이 엄청난 일단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추운 줄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서 하염없이 울고 앉아 있다가 아이 발을 이렇게 만지니까 헤나가 하나도 울지도 않아요 제 가슴에 안 서서 이렇게 발을 만졌더니 완전히 동상 걸릴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 얘가 큰일 나겠다 동상 걸리겠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올라서 집으로 올라오는데 제가 4층 아파트에 삼아서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걔를 먼저 약을 미기든지 뭐 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지 이런 아주 악한 생각을 하고 올라오는데 아이는 잠들고 그래서 가서 눕히고 이렇게 내려다보니까요 그때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소리가요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소리가 들리고 우리 헤나는 어리니까 그냥 쎅쎅 잠이 들어있는 애한테 아무 짓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을 약봉지를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갖다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살아야지 무슨 일 있어도 살아야지 하고선 이제 그날 밤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를 세 살밖에 안 된 아이를 유치원 종일반에 집어넣고요 제가 YWCA에 이제 그 타다송과 놀이방을 하는 그 프로그램 6개월짜리 9개월 코스를 들어가서 교회를 알아보니까 아이가 있어서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배우면서 우리 아이는 종일반에 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삶을 시작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나가는 교회는 신반부 교회라고 해서 아주 하이클래스들이 모인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 헤나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런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어 그분은 어려워서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너무 하이클래스들이 있는 곳이니까 저는 거기서 제일 힘도 없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제일 불행한 사람 같아서 교회를 나가기 싫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음 놀이방을 차려가지고 헤나는 종일반에 모여서 놀이방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놀이방을 차려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어 보내다가 어 그것도 한 1년인가 2년 그렇게 하다가 그걸 접고요 이제 전도사로 어 가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제 헤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고요 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제가 얼마나 그 무지한 엄마였는지 헤나가 상장을 받아가지고 오면요 그 너는 너는 뭐 그 친구는 원상을 받았고 헤나는 금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상인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어요 제가 이것도 상인이 격려를 하거나 제 속에는 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격려할 줄은 몰랐고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헤나한테 좋은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좋은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까 좋은 부모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서강대학에 그 좋은 부모되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안 돼서 헤나한테 여전히 좋은 엄마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여지없이 하단치고 그리고 헤나는 제 발싹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방에 있다가 제가 두둑 발소리가 들리면 헤나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 엄마가 오는구나 TV 보다가 딱 가서 숙제하는 척하고 앉아 있는지 이런 흉내를 내는 아이를 이제 커가고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헤나가 잘 커졌고요 헤나가 4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일을 재밌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태기 교수를 만나게 돼요 정태기 교수를 만나서 그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조금씩 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학문적인 욕심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착하고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그리고 진리에 넘치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헤나가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교육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교육에 보낼 자신도 없고 그 사교육비를 제가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신학계 동기가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헤나 교육을 시키려면 미국이 좋다 미국으로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언지를 한 번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가 자꾸 가슴에 맴도는 데다가 어 난 미국 갈 준비는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어떻게 갈 수 있나 아무 준비도 없고 꿈도 없고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에 어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았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길이 없어요 물론 교회는 다른 데로 찾아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떠돌아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구교에서 그냥 일하고 싶었는데 구교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오고 담임 목사도 자꾸 이 사이가 벌어지고 이러니까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선 그 그 그 이제 저의 스승이죠 그 이규준 목사님을 찾아가서 연세대학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미국을 들어가도 이 나이에 미국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요 50을 바라보는 나이였어요 들어 오라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와서 헤나하고 일어났어요 너 미국 가겠냐 헤나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의난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교회 이제 사표될 걸 생각하고요 헤나를 미국 보낸 이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신청을 했어요 그 비자 신청을 넣으니까 저는 비자가 있었어요 미국을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세계 여객자 대회 시카고에서 한 달을 미국을 와서 돌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여행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헤나 비자 신청을 하니까 자꾸 리젝트가 되는 거예요 한번 넣어서 이래젝트해서 두 번째 넣는데 또 리젝트가 되고 세 번째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미국을 못 가겠구나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런 방법인데 같이 보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이 있는 줄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머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냐 이래서 시작한 게 그게 브로커였어요 그래서 헤나가 헤나를 무비자로 가는 게 나쁜 짓인 줄도 모르고 그분은 아들이 둘 둘인지 아들만 둘이었던 것 같아요 둘을 보내고 저는 헤나를 일곱 명 가는 아이들 속에 같이 이제 보내면서 김포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엄마를 뒤로 하고 만화책 하나를 끼고 들어가는 헤나를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가는 걸 보는데 깜짝 놀란 거죠 제가 저러다 나하고 영원히 못 가나 어쩌지 하는 생각도 두려움과 그날 밤 잠 한 잔도 못 자고요 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주도하는 건가 밤새도록 전화를 하면서 뭐 이런 날은 아픈 시간을 보내면서 헤나가 그 캐나다에서 애들한테 소외를 당하고 또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더 통화하고 뭐 이런 날 일 겪고 그래도 무사히 그 강을 건너서 뉴욕으로 와서 제 친구 집까지 이제 무사히 온 거를 알았죠 그 이후에 제가 그 아침 햇살 좀 만나게 됩니다 저기 정태희 교수님이 그 카비람을 한번 가봐라 이러셔서 제가 그래서 이제 살림마을 제가 자꾸만 언어도 잊어버리고 말표일이 자꾸 잘 안 나와서 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 하여튼 웃기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웃기는 건 하나도 안 돼서 너무 떨려 말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헤나를 이렇게 무식하게 그 미국으로 보내놓고 무사히 갔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1월인지 2월인지 하여튼 그 살림마을에 가서 그때 아침 햇살림을 처음 뵙습니다 25기 깨어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듣던 지금까지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세계가 아닌 엄청난 얘기를 제가 거기서 듣게 되죠 그리고 아니 왜 교회는 이렇게 못하지 이제 이런 의구심도 생겼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가장 제가 비통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다 어떤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부흥회를 하고요 다 눈 감으라고 그랬더니 그 5만불부터 시작했어요 5만불 헝금할 사람 10만불 헝금할 사람 뭐 50만불 할 사람 천만원까지 할 사람을 누른 것보다 손 들으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교회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임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시냐고 저는 목사님이 이런 일 하시는 분인지 몰랐다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해도 그냥 강사가 하는 일이니까 그냥 덥제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가시고 그런 거에 이제 질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뭔지 교회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계속해 가지고 있다가 그 살림마을에 가서 깨어나기를 경험하면서 떠나고 싶지 않았고 헤나가 아마 미국을 안 갔다면 저는 아침에 살림 보고 저기 여기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매달릴 만큼 그곳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렇게 수렴 받고 나와서 또 그때는 저는 3월 31일 날 미국을 가도록 티켓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빼도 박탈 쓰고 없고 딸이 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저는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정말 미국이 광야였어요 저는 그때부터 저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던 껍질과 그리고 사람 됨의 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기회들이 있게 됐고요 그 복면 쓴 것도 못 봤고 만화책에서 본 것 밖에 없거든요 근데 눈만 빵 뜰른 이제 복면을 하고 들어왔는데 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들어왔지 그걸 복면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왜 저렇게 하고 들어갔나 그러고 쳐다봤을 때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또 계속 일만 하고 안 나갔는데 문을 열고 떠나 그러는데 총을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총을 저한테다 딱 대고선 막 허리닥 허리닥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말도 못하고 꽃작없이 그들한테 붙잡혀서 그래서 그 캐시어 레지스터 앞에 저를 딱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열라는 거예요 제 것도 아닌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열라는 데에 밑에 발에 스위치가 눌려주면서 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하려고 하니까 제가 거기서 무기 꺼내는 줄 알고 저를 막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양팔이 다 붙잡혔어요 제가 너들한테 그리고 장총으로 그냥 캐시어 레지스터를 그냥 꽉 뻥치면서 확 열리니까 저를 구석에다가 확 던져버리고 그 돈을 이제 다 가져갔는데 그 초보자들이라서 그 큰돈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랬든지 하여튼 뭐 체크를 하는 것하고 얘기했어서 이제 작은 돈만 다 가지고 도망가고 저는 이제 그래도 차례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기억 그런 경험을 미국에서 제가 했고요 그리고 헤나하고 거기서 살면서 그 시골에 살면서 헤나를 거기다 둘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산 지 6년 만에 아 그게 아니라 그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헤나가 불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비자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가 그 그 카나다 카나다로 간 영권 그거를 사진을 해서 집어넣었군요 미국이 미국이 그때 저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신청을 하는데 그때는 벌금은 600불만 내고 헤나와 제가 똑같이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그 미국에 머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되니까 어 헤나의 앞날이 이제 걱정이 되어가지고 제가 보스턴으로 짐을 싸가지고 보스턴으로 이사를 해요 그 교육의 도시로 가자 아니 시골에서 저 아이가 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헤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는 무엇도 할 수 있고 제 인생은 망가져서 좋다는 생각이 왔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보스턴으로 여자가 그 혼자 이사를 가려니까 뭐 이건 제가 운전해서 갈 수도 없고요 어떤 신선 여자 목사님 김은혜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와서 이제 우리를 다 데리고 이제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데 하 거기 이사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1년 몇 개월 살았나 헤나가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땐 거기서 너무 나쁜 교회를 만나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틀라타로 돌아가죠 9개월 만일 6개월 만일 7개월 만일 하여튼 아틀란타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아틀란타에 돌아와서는 제가 사역도 하면서 뭐 이랬는데 미국의 이민자들이요 들어가던 해의 나이에서 문화가 다 멈춰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말씀이나 이런 건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제가 하기랑 깨어나기 경험을 했지만 그거는 들어와가지고 깨어나기가 언제 됐는지 기억도 못 할 만큼 저 언제든 사라졌고요 삶이 언제나 무섭게 저를 그냥 혹독한 자리에 늘 세웠으니까 그런 거 생각할 새가 없이 그렇게 제가 한국에 있던 집을 저기 개포동에 있던 집을 오르기도 전에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 살면서 그거 남은 걸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죠 제가 시골에 두 시간 운전하고 가는 곳에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헤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나 그렇게 그렇게 하여튼 그런 삶을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냥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일을 하면서 헤나가 고등학생 때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니 헤나가 고등학생 때 엄마 말을 너무 안 듣고 설거지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헤나한테 설거지 하라고 그러면 돌아와서 보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종이 한 장도 제가 들어야 하고 살림과 직장과 도움으로써 아이를 교육시켜야 하는 무거운 침대처럼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엄마를 저도 자꾸만 변하고 이제 그리고 저한테 욕심이 생기기를 내 인생은 안 그렇게 돼도 좋지만 헤나가 엄마의 인생을 대신 갖다 줄 그걸 아이로 자라주기를 바란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도 잘하고 국가와 국가를 넘나드는 전문가가 되어서 엄마의 인생에 자존심을 좀 세워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제 속에 생겨서 헤나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게 욕심이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헤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헤나가 와이가 시작하니까 유니가 와이가 철꼬발이에 아주 그 수백 명인가 뭐 하여튼 이런 아이들이 다 졸업장을 받는데 우리 헤나는 우등상 하나 못 받고 졸업장을 받는데 매일 꼴찌 받는 거예요 유헤나가 꼴찌로 나가서 졸업장 하나 딱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헤나가 저한테 엄마 그리고 왔는데 수고했어 소리를 못하고 제가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이렇게 아이한테 상처를 준 거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오지도 않고 헤나가 그날 밤 안 들어왔어요 이제 이상한 엄마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안 들어오고 저는 그 이튿날 이제 그 가게를 가다가 교통사고가 낭떠러지기로 차라 낭떠러지로 마물을 기리받으면서 이제 떨어져요 그리고 사고는 이제 처음 나고 그런 거고 떨어지는데 아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성사 헤나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차는 완전히 만신상이가 되고요 폭발 직전이었어요 연기가 풀풀 나고 숲속에 나무 숲속에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나무를 막 들이받고 가다가 어딘가에 섰는데 폭발은 안 된 상황에서 막 연기가 나고 앞도 다 들이고 뒤도 다 들이고 유리창도 다 깨지고 그리고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 미국 사람이 저 이런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경찰이 제가 연락도 안 했는데 경찰이 와서 그 숲속에 있는 저를 이제 꺼내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게를 갔거든요 그리고 차도 없어요 집으로 돌아올려면 2시간 걸리는데 누가 데리러 와야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이제 제가 겪으면서 어깨를 잡은 분이 누구였을까 내 어깨를 굳건히 잡아준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게 아 예수님이 내 어깨를 잡고 계셨구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착실하게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저의 이렇게 바뀌어지는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그 이렇게 다 기록을 했는데 여기 있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나친 얘기 한 가지는 해나의 최생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아이둘이 아이둘이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 아이들만 이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나를 낳을 마음이 없었는데 해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해나 아빠가 의논도 안 하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해나의 존재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해나를 병원에서 없애기 위해서 해나 아빠가 의논을 안 하고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제 친구들을 동반하고 산부인과 병원을 갔어요 유산하려고 그래서 유산하려고 갔더니 의사가 어 당신은 그 자궁 안에 혹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제대로 출산을 할 수가 없다 임신은 맞는데 아이가 출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 아 그러면 해나 아빠랑 의논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져간 돈도 그 검사하고 그러라고 돈도 다 썼고 그래서 그냥 해나 아빠한테 저를 좀 데리러 오라 그래서 해나 아빠한테 의논을 했어요 그 병원에 검사하러 갔더니 내가 자궁 안에 혹이 있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 유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만 운전하러 가다가요 낳다가 죽어도 나는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해나 아빠가 그래서 그럼 난 죽어도 된다 이 소리하고 똑같이 들려가지고 해나 아빠가 쌍이 났어요 제가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돈도 하나도 안 주고요 왜냐면 병원 갈까 봐 안 주고 먹거리를 사다가 줬어요 해나 아빠가 그래서 한 일주인가 2주를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애는 자꾸 코가는데 유산할 수 없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클러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얘 그러지 말고 다른 병원을 가다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을 제가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아유 애기가 잘 자라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잘 자라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지 그래서 또 한 군데로 가보자 이래서 영동 세월하스 병원에 또 갔어요 큰 병원들만 갔더니 강남 성모병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제가 깜짝 놀랐죠 그때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생각하고 저의 무지하고 무지목마한 행동을 하나님이 나를 맡고 계시라는 나를 이런 무식한 엄마가 어디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나게 그러면서 헤나한테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내가 생명을 이렇게 존중이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헤나를 그렇게 헤나가 세상에 온아해요 그래서 더 아이를 내가 함부로 기르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때부터 갖고 내가 남편은 없지만 내 이의 한 몸으로 우리 헤나는 훌륭하게 키우겠다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것 같은 좋은데 욕심이 과하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냥 전문가를 잘 자라주기를 바라니까 헤나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완전히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나도 모른다고 해서 엄마가 우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고 이러니까 너무 제가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보스턴을 그래서 간 거예요 좋은 곳에 가면 잘할까 거기 왔더니 교회가 막아 다시 아틀란타로 돌아와라 그 작업이요 한국에서 이사 다니는 거하고 이건 정말 이사가 왔던 건지는 아마 이제는 이렇게 미국 생활 이민 생활 이런 거 너무 잘하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여자 혼자가 그걸 한다는 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을 바꾸는 일처럼 너무 힘든 일인데 그걸 제가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아틀란타에 돌아와서 헤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가면서 한국을 오고 싶어 해서 깨어나기 수련을 헤나를 보내게 됐죠 그리고 헤나가 그때 수련하고 돌아와서 대학을 가고요 지금 오늘의 헤나가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 이건 한 개인의 인생으로서는 참 치열하게 제가 살아냈지만 누구나 누구나 이런 환경에 처해주면 누구나 살아내는 살아낼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을 전하나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죽을 쓰고 있는 거 같은데요 하하하하 아니 전혀 아니요 전혀 아니요 아 아 음 그 제가 음 제 꿈은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진리의 눈을 뜨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신학도 했고 그리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애가 기계에 손을 놓고 손이 짤렸을 때 그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나 이런 것과 실험하며 싸우고 이러다가 이태영 씨 가는 사무실에 여성 신학 운동을 하고 그리고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그것도 너무 스트롱하게 보여서 저군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와서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있어. 그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이 남자가 오래 사라지지도 않았고 아이들이 또 공부도 잘 안 하는 상황에 갑자기 사망을 했고요. 인생이 어떻게 풀리지 않은 채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서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학위를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헤나가 저를 여기에 우리 엄마가 좀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안 한다 그러니까 저기 하늘바람님이 제 앞에 지난달에 하셨잖아요. 하늘바람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늘바람을 지금도 잠자고 있자는 사람들의 가슴을 치고 있는 하늘바람님의 얘기 이후에 내가 할 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 개인의 삶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남은 어떤 걸음마를 맡겨서 보수적인 신학을 공부하면서 웃으면서 들을 수 있고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또 제가 우리 헤나한테 떳떳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잘 안 풀려서 제가 얘기가 잘 안 풀려서 제대로 잘 못한 것 같고요. 엄마의 시간에 딱 한마디 하고 싶은데 엄마가 살아온 미국의 삶은 엄마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알맹이는 엄마가 한번도 얘기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엄마가 널 뺏이 되셔서 제가 엄마를 떠다 미니까 엄마가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어릴 때 시작은 교회에서만 자랐거든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모두만 보다가 미국에 와서는 그 삶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렇게 엄마가 하고 싶은 일, 사람을 돕는 일 엄마가 상담도 하시고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미국에서 저를 혼자 키우시려니까 그렇게 엄마가 하고 싶은 길을 가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삶이 엄마를 정말 던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를 키우시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셨는데 그 사역은 엄마가 말씀 안 하셨는데 하루에 한 집에서 가게를 가려면 90마일이 넘게 가요. 근데 그거는 킬로미터로 한국을 보니까 145km예요. 한 곳을 가면 그러면 왕복이 3시간이 걸려요. 3시간, 4시간. 근데 그 길을 여자 혼자서 50이 넘은 나이에, 60이 넘은 나이에 매일매일 같이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러시면서 한 번도 저의 집에 음식이 떨어진 적이 없이 제가 너무 엄마 말대로 너무 철이 없어서 그때 엄마를 도와드리질 못했는데 그러시면서 엄마가 마라톤도 3번을 뛰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건강을 지키시느라고 근데 또 건강을 지키시는 이유가 저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고 엄마가 건강해야지 해야 하고 또 미국에서 산다는 게 인천은 보험이 없어요. 미국은 보통 직업이 있어야지 회사에서 보험을 해주는데 혼자서 조그만 비즈니스를 하려면 보험을 자기가 내야 될 때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모녀는 저희 자라면서 병원을 얻은 게 정말 기적적인 거예요. 미국에서 큰 병을 앓지 않고 큰 사고를 나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정말로 기적 같은 거에 다시 돌이켜보니까 근데 그 하루에 300km를 운전을 하고 졸면서 그렇게 10년이 넘게 문화가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시면서 제가 옆에서 본 엄마는 엄마 설교, 엄마의 강의를 내가 이렇게 갖고 가는 건 아닌데 엄마가 정말 알맹이를 얘기를 못 한 것 같아서 늘 저한테는 가장 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살아가질 않냐, 친절히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삶이 던져주는 거였으면 예스, 네, 네 하고 가게를 하시고 네 하고 그 장거리를 정말 법 없이 다니시고 네 하고 마라톤이라는 걸 60 넘은 나이에 하시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지금 하는 거는 저한테는 엄마가 하늘이고 그게 뛰어있는 한이고 또 어렸을 때 엄마와 고등학교 때 엄마, 대학교 때 엄마 그건 지금의 엄마 한 번도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엄마는 그때부터 너무너무 달라지시는 엄마 늘 발전하시고 늘 지금까지도 저한테 꿈을 심어주시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이 가장 엄마가 신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어디를 봐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힘든 삶이었지만 힘들지 않게 저는 그걸 받아오면서 늘 아직도 엄마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엄마 이 이야기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으면 그랬는 마음에서 제가 엄마를 추천하게 되었죠. 엄마 이제 이어가세요. 헤나에게 가서 가현이를 만나면서 아, 1, 2, 3, 4가 지금 같이 모였다. 그리고 내 꿈은 이렇게 헤나를 통해서 가현이에게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까지는 이 역할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나타난 신의 바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하고 아, 잘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죽을 속에 대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르메이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어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신바람 나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